내일이 없는 유령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왔던 길을 반대로 걷는다 눈을 뜨기 전 병실에 누워있는 내가 보았다 지연아 안에 있니? 강혜정씨 합행병원에 의상되는데 아직 의식이 없답니다 이거 전광식이 죽은 사건하고 수법이 억수로 비슷합니다 답답해 아침이야? 진짜 지옥같아 이혜야! 나 미쳤다! 아니 내가 죽었다고! 엄마처럼! 나도 지켜놓을거야 내 목소리 들리니? 혼자서는 이러지 나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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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쳤다!